3 예 간호사예요 아예 캐릭터 설명엔 넣을 쓰라고 써 있어요 아 아 제발 제발 제 1도 좀 따라줘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딱 그 순간이동 한번 쫙 했는데 거기에 거기에 세명이 몰려있더라고 그런 좀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자 간다 간다 김간 에코 하나 둘 하나 둘 에코 잘 들려요 김간 출발 자 준비하시고 김간 출발 아 없어 다 어디있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김간 짠 아우 놓쳤어 어디지 여기 아우 아우 어려워 이게 그렇지 이거지 이 맛이지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바로 이 맛 아닙니까 근데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나면 놓쳐 문제는 그거야 문제는 한 대 때리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칼각 연습이랑 한 대 때리고 난 다음이 문제 지금 시선이 어 뭐야 어디있어 흔적이 뛰어가면 났는데 어디갔지 걸어가면 잘 안남더라구요 피자국도 잘 안남고 아 치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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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까마귀 울었는데 네 레벨이 낮아서 이 딜레이도 문제가 있고 치료했으면 상처벌리를 치료했어 잔인하다 어이 딜레이 너무 싫어 안되겠어 좀 가생이로 좀 다녀봐야겠어 가생이로 좀 다녀봐야겠어 가생이로 좀 다녀봐야겠어 오오 잔잔합니다 저 제이크박 레벨 높은 제이크박인 것 같은데 여기 앉으세요 킹근 여기 어디있었는데 지금 저기있다 저기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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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바랑까 너는 김간을 너무 우습게 봤어 음? 김간을 너무 우습게 봤어 내가 치료해줄게요 자 거기 만지지 마세요 상처 벌어집니다 자 여기 쓰러드릴게요 조용히 하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으시라구요 상처가 벌어진다구요 하하하 어머머어머머어머에 어우 나 못보겠어 나 못보겠어 나무무석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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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놓쳤어 아 이게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하면 이게 엄청난 아 이쪽이다 여기 근처인데 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었고 내가 거기 숨어있으면 내가 뭘 줄 알았어 오빠 오빠 너무 얍삽했어 전면대결을 해야지 그렇게 숨어있으면 남자가 쫄보같이 이게 뭐야 남자답지 못하게 사내답지 못하는 오빠 주사나줄게 기다려 간다 T급 이건 T급 주사야 T급 주사 시계 좋아보인다구요 이거 키즈폰 아닌가 키즈폰 이거 우리 딸이 갖고 있는 시계랑 똑같은데 키즈폰 오빠 키즈폰 갖고 다니는구나 오빠 부모님한테 위치전송하고 좌우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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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어 로마 조아 조아 로마 오아아 왜 너무 놀고 있었어 망했어요 나 망했어요 다 나갔어요 그걸 구해주러 올지 몰랐네 역시 키즈폰의 위력은 위치전송한거 아니야 어머님한테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나 여깄어요 역시 여러분들 키즈폰은 필요한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키즈폰으로 위치전송할 수 있도록 키즈폰의 위력을 다시 다시금 새삼 느끼게 된 게임이었습니다 좋아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할 포인트가 안되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